어젯밤 평양에서 열린 열병식 영상이 조금 전에 공개됐습니다. 아버지 김정은의 공식 행보에 잇따라 함께 등장했던 둘째 딸 김주혜는 귀빈석의 또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북한엔 고체 연료를 장착한 신형 ICBM으로 보이는 무기도 공개했습니다. 박수유 기자입니다. 어젯밤 열린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은 북한의 역대 다섯 번째 심야 열병식입니다. 경력만 약 3만여 명이 동원될 정도로 대규모로 열린 행사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건 2년 4개월 만에 등장한 신형 ICBM 무기입니다. 9개씩 총 18개 바퀴에 이동식 발사대에 실린 채 모습을 드러냈는데 2년 전 총 22개 바퀴에 실렸던 괴물 ICBM 화성 17형보다 덩치는 작습니다.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난해 12월 북한이 시험 발사에 성공한 고체 연료 엔진 ICBM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 화성 17형보다 더 작은 규모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게 된 겁니다. 화성 17형도 최소 11대를 선보이는 등 장거리 미사일의 대량 생산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담겼습니다. 그만큼 완성도가 높고 실전 배치에 이르렀다는 것으로 보이고 최소 10개 이상의 핵단두를 지금이라도 미국 본토를 향해 쏠 수 있다는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동반 행보를 보이는 둘째 딸 주에는 처음으로 열병식에 참석했는데 아버지와 함께 사열을 받고 주석단 귀빈석에서 참관하는 등 파격 대우를 받았습니다. 자신의 후계자가 되는 인물이 무엇보다도 군사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최고 지도자의 희망이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. 이번 열병식에서 김 위원장의 직접적인 대남 대미 메시지는 없었지만 일각에선 올 상반기 북한이 고체 연료를 탑재한 ICBM 시험 발사로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.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.